이제 하나님 말씀 여호수하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선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에서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초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열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울어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가장 절망적일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다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는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오늘 말씀이 큰 힘이 돼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연히 모세가 죽으니까 백성들도 절망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들을 인도해 갈 건가 두렵고 걱정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구정 우리 명절을 또 맞이하면서 새해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됐지만 결단하고 2021년도는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로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낮을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지만 도리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저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위기는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위기 후에 이보다 더 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다시 새롭게 새 출발하며 결단했던 것처럼 이미 한 해는 시작했지만 특별히 오늘 명절 구정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 속에 새로운 출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새로운 새 출발의 첫째 메시지가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따라하십시다 너는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니까요 왜 앉아계세요? 일어나자고 물론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또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오늘 이 말씀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일어나십시다 이렇게 하면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일어나자고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정과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모세가 한 역할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모세를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고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른지 아세요? 30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30일 동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일반 장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들은 너무 좌절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너보산에서 그 멀리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길 들어갈까 그리고 절망하고 앉아서 30일 동안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일어나세요 낙심하는 곳에서부터 일어나세요 불신앙적인 신앙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자고요 옛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이전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지난 1년을 잃어버리고 실패했던 걸 잃어버리고 불충했던 걸 잃어버리고 다시 우리 새 것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 함께 소유하고 함께 일어나 달려가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하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바할을 섬기는 아방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바할을 섬기는 자들을 다 무찔러버려요 영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내가 성기는 바할신을 성기는 자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세벨이 군사를 이끌고 엘리아를 처 죽이로 쫓아옵니다 엘리아는 힘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광야로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정말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좌절감 속에 빠지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게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에 있는 엘리아와 같이 우리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아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일어나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아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어났습니다 40주야를 여러분 41을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신앙이 달려가자고요 일어나자고요 그래서 달려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천이나 있더라 할렐루야 어딘가 여러분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신앙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탁 시심으로도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포천에서 또 이런 사고가 나서 아마 외국인들이 그런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외국인들이 종종 있거든요 포천 그러면 또 우리 교회 오늘 안 왔을 텐데 당연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분이 포천 그 깊은 곳에 살아요 그래서 관심이 내가 늘 많아요 이루저루 말할 것 하나 너무 많고요 참 외국인들이 많은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어렵지만 외국인들 특별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31일자 국민일보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외국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무슨 기사가 실렸냐면 파라가이 파라가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느 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파라가이는 남미잖아요 이 남미는 굉장히 못 삽니다 하루 열심히 일거리도 없고 일해야 5천 원 정도 버는 게 남미입니다 오늘 또 사건이 일어났죠 멕시코 국경에서 19명이 시체가 발견됐어요 미국으로 돈 벌기 위해서 넘어가다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다 그냥 불에 태워 죽인 사람들이에요 멕시코에서 지금 사회적인 또 문제가 이 남미라고 하는 이렇게 어려운 나라 굉장히 가난한 나라 그 가운데 파라가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가난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데 이야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이 사지가 다 없는 사진에 보면 여러분 팔도 없고 발도 없어요 다 잘린 사지가 잘린 분이에요 파올라 아쿠야라는 사람이에요 동양하면서 자식을 키웠는데요 세 살 때 큰 딸이 세 살이고 작은 딸이 태어나자마자 아내는 도망가고 말았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그 팔과 다리가 없는 사지가 없는 이 아버지가 그냥 희망을 갖고 그 두 딸을 30년 동안 키운 거예요 그래서 30년 지난 후에 딸이 이제는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아빠에게 찾아와서 아빠의 내 손이 되고 아빠의 팔이 될게 그 기사가 실린 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이보다 우리가 더 절망적인가요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얼마나 여러분 절망과 낙담 속에서도 그 자식 때문에 희망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입에서 자꾸 어렵다는 말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또 이 새해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 달려가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7절과 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어떤 기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너가 이제 이들을 이끌고 이곳에서 이제 가난한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 때도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가난한 땅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 사람을 바라보지 마 환경을 바라보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말씀을 줄 테니까 말씀대로만 가 그러면 형통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모세가 누보산에서 죽었어요 그 누보산은 높은 모압지방의 땅입니다 모압지방 땅이 누보산에서 바라다 보면 요단강이 보이고 여리고가 이렇게 보입니다 날씨 좋은 날은 저 예루살렘까지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가 저 가난한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거기 보이는 여리고가 굉장한 성인데 그 성을 지나가야만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건 견고한 성입니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자기 민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여리고를 건너가서 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명령이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순정하면서 한 바퀴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사실이에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힘입니까? 지혜입니까? 능력입니까? 군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됐던 것이었어요 과연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어떤 교회가 기준이고 어떤 법이 기준이며 어떤 목사님이 옳은 말이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순정하고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것만이 여러분 살 길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아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워싱턴에 가면 박물관이 많아요 아주 참 자연 박물관, 우주 박물관 그 가운데 근래에 생긴 박물관 몇 년 됐습니다마는 성서 박물관이 생겼어요 저도 여기 오구 난 다음에 생겼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성서 박물관 안에 너무 잘해놨다 개인이, 크리스찬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걸 만들어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성경 가운데 많은 역사적인 성경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난히 특이한 성경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 성경이라는 성경책입니다 겉으로는 홀리바이블 성경이라고 썼고 이건 1800년도에 영국에서 발견된 성경책인데 말입니다 1800년대면 영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예요 그때 나온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경의 창세기 다음에 여러분 뭐죠? 출애극기잖아요 그런데 출애극기의 앞에 부분이 삭제되고 출애극기 뒷부분부터 성경이 엮어진 책입니다 왜 여러분 출애극기의 앞부분을 빼놨을까요? 출애극기의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쉽게이면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풀러나온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의 귀족들이 자기 집의 종들을 세우면서 키워가다가 혹시 성경을 읽다가 저항을 하고 폭동을 일으킬까 봐 성경의 출애극기 앞부분을 싹 빼버리고 이게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리킨 거예요 신약 성경 가운데에는 에베스소 6장 5절에 여러분 에베스소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정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든 이 부분은요 밑줄을 거가지고 종들로 하여금 더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악용한 거죠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정말 나쁜 일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2021년도에 여러분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만 나는 그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책만 하는 말씀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되고 보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 보세요 1장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1장 8절 읽어보십시다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간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오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정말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는 없지만 몸부림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는 약속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연예인 가운데 조혜련 씨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좀 여자분이지만 막 아주 와일드하듯이더라고요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분이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안 돼요 제가 알기에는 한 6, 7년 됐고 또 요 근래에 어머니도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저분이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말씀 읽기 운동을 하는데 예수 믿은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20번 이상을 읽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은 지 6년도 안 됐는데 지금도 성경 말씀 읽기 운동을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 믿은 지 수년이 됐는데도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분 목사고 우리가 직분자입니까? 읽어도 그저 좋은 말씀 몇 군데 아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가는 인생입니까? 우리 조혈은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몇 년 안 됐는데 6년을 읽었고 어머니도 근래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런 운동을 많이 하면서 어머니가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우수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 말씀이 너의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마 말씀만 바라보고 가 그러면 형통할 거야 난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신약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읽게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다음 주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약을 통독하려면 여러분이 읽으려면 아마 힘들 거예요 느리고 그래서 다 읽기가 어려워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통독하는 그런 게 있어요 틀어놓고 여러분이 그 틀어놓은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가시면 신약 통독하는 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벌써 시작했거든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광고 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을 통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저는 벌써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뭘 틀어놓고 읽으면 돼요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읽는 방법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걸 틀어놓고 읽으면서 딴 일을 해버려 그게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침대에서 마태복음 틀어놓고 2장도 안 읽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게시록이 끝났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 1독 했다는 거야 그럼 안 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낭독하는 걸 틀어놓고 테레비를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요 천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틀어놓고 읽는 건 좋습니다 그래야 빨리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집중하고 마음이 묵상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흉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대 속에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마세요 보수와 진보가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옳고 글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귀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절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구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명령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조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십니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겨갈 수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너부갓네살왕이 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모두 풀물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풀물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 확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강하고 담대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 가득 차서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지만 확신을 갖고 이겨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어머니가 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간암 말기가 돼서 병원에서 이제는 사형선고를 받고 퇴원을 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신앙을 가졌던 오스텔 목사님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죽음을 기다립니다 왠지 성경을 찾고 싶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들 병자를 고치는 말씀들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들 40개를 찾아냈어요 40개의 성경을 찾아서 매일같이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오스텔 목사님의 어머니는 마지막 그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신 약속의 40개의 말씀을 암성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어머니는 20년을 더 살 수 있는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산자도 죽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뜻에 떠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지만 산자도 죽이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오늘 이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해가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삼불의 시대라고 그래 세 가지 불자를 합쳐서 삼불시대 첫째 불신의 시대라 불신 믿질 않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믿질 않아요 정말 다 불신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교회도 믿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않아요 정부를 믿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불신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불신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불신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불만 시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신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뜯어보면 이 안에는 온통 불평, 불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불안입니다 불안해요 아마 여러분 40대 청년들 취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불안한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 불신 또 불평, 불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We are Christian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이 불신과 불만과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가면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Remember the past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유대민족만큼 과거에 고통을 당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살을 당하고 자그만 땅에서 그러나 그들은 Remember the past 과거를 기억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과거는 용서하지만 잊어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학살당했던 것 다 용서해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일제시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과거에 대해서 용서는 못하고 잊어버렸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 그러면 왠지 모르게 싫어 그게 뭐예요? 용서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제시대의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렸어요 젊은이들이 왜 일제시대가 있는지 유교가 있는지 Remember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일들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불행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과거에 얽매어 살게 됩니다 과거에 용서하세요 그러나 과거에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교훈 삼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ive the present 지금 시대를 현재를 의식하고 살아요 여러분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어떻게 됐던 것이 중요한 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읽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No!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True to Future 미래를 신뢰하고 삶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는 미래를 바라보며 이 한 해를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오늘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신앙적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과 불안과 염려 속에 우리 자신을 때로는 무능력하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신앙 안에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여호수하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오늘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시자고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오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 좋은 명절이 되시고 새로운 새 출발 또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앉아있는 것 같고 아직도 뭔가 지쳐있는 것 같은데 우리 새로운 새해에 다시 한번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